양산 동부지역의 한 종합병원 폐업 소식, 최근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 병원이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서 문을 닫다 보니 지금 환자들은 비상이라는데요.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는가 하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양산시 웅상보건지소 2층 발급 장군은 아침부터 찾아드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는 18일 폐업이 예정됐던 웅상지역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웅상중앙병원이 예정보다 빨리 나흘 전 문을 닫으면서 보건소가 진단서 발급 업무를 따앉게 됐습니다. 보통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집 가까이 버스나 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신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응급실이 있는 거랑 밤에 또 아프실 때가 제일 걱정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인구 10만 명 거주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담당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사라진 상황. 가뜩이나 전국적인 의료 공백 사태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다 보니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보던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계속 가고 싶은데 이제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그거 불편하고요. 일단 그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게 좀 불편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양산 동부지역은 민간종합병원이 문을 닫으면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상황. 주민들은 이번만큼은 확실히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자며 뜻을 모으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민간이 협상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인수를 하든지 했는데 벌써 이제 10년 동안 반복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공공에서 나서서 이걸 좀 해달라는 취지로 웅상 공공의료원 1만 명 서명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예비후보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예비후보는 양산시가 인수해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상 지역의 응급의료공백이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병원 폐업 후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 및 경남 동부의료원 설립안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 와중에 겪게 된 양산 동부지역의 이 같은 상황은 그 성격은 다르지만 의료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겪게 되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미리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